안녕하세요. 미미 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약간 차강을 했습니다. 어둡게 나오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래도 다육아이들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네요.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요. 동아다육님이세요. 앞전에 큰 대품들이랑 정말 판매가 다 되어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 아이들 소개 시작해 볼게요. 동아다육님이십니다. 010-3670-4853입니다.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. 1번에 너무 멋지죠. 들어오는 순간에 이 아이는 실물이 더 훨씬 예쁩니다. 1번에 링과스가 6두래요. 가격은 13만원입니다. 화분도 약간 멋있죠. 이게 어떤 모양인가요?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. 이야 이게 원통형의 약간 고른 스타일인데 화분도 멋스럽습니다. 자 1분이 너무 예쁘네요. 그죠? 네 13만원입니다. 자 위에 항공샷도 한번 돌려보고요.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무 목대 수형이 자세히 이렇게 보입니다. 갈색으로. 와 저희집에 링과스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. 자 요거 자가 30이고요. 식물 사이즈가요. 네 요거 30이 넘습니다. 자 큰 대품 사이즈예요.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. 네 한 아이 품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. 자 2번입니다. 요 아이가 덴트라잼이라는 아이인데요. 자 아트방분을 만났습니다. 7만 6천원이에요. 자 노란색 예쁜 꽃이 이렇게 장미꽃이 입체감 있게 달려있고 자 덴트라잼은 또 색감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죠. 지금은 약간 연두연두함과 같이 투톤인데요. 자 가격은 7만 6천원입니다. 요렇게 통통하면서 사이즈 큰 사이즈를 와 오랜만에 보네요. 자 22입니다. 22. 자 덴트라잼 가격은 7만 6천원입니다. 3번에 요 아이가 레몬베리 금인데요. 아유 어디서 요렇게 진짜 큰 대품을 구해오셨는지 멋집니다. 자 가격표 안보이구요. 가격표가 네 12만원입니다. 12만원. 자 옆에 생얼과 금기가 다같이 요렇게 어우러져있습니다. 목대 한번 확인해보시고 화분이 상당히 멋스럽네요.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12만원이에요. 자 식물 사이즈가 30입니다. 30 조금 안되네요. 29 정도 되고 밑에 아가도 요렇게 많이 달려있어요. 자 레몬베리 금입니다. 가격은 12만원이에요. 자 위에서 한번 더 보시구요. 4번에 요 아이가 클리오파트라 12만원입니다. 2가분에 심어져있구요. 그리고 네 요기 프릴과 예쁜 색감과 네 클리오파트라 얼굴 수영도 한번 보시구요. 자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죠. 12만원입니다. 2가분에 식재가 되어있구요. 자 식물 사이즈가요 요게 28입니다. 아유 예쁩니다. 예뻐 정말. 네 얼굴도서 한번 헤아려보고 갈까요? 하나 둘 셋 넷 네 오두입니다. 오두인 클리오파트라 가격은 네 12만원입니다. 5번에 네 로즈라 금인데요. 색감 예쁘죠. 하분이 울퉁불퉁하게 꽃까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되어있는 하분입니다. 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. 13만원입니다. 자 로즈라 금은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구요. 자 요렇게 예쁜 꽃망울이 송송 매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쩜 네 요렇게 예쁠까요 색감까지 13만원입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 23이에요. 23 자 요렇게 13만원입니다. 로즈라 금이에요. 옆에서도 수영 한번 보시구요. 6번입니다. 6번에 항울한 연꽃입니다. 통통한 입장과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항울한 연꽃이 자 요기 보실게요. 와 요기는 내 옆에 자구가 나와서 한 바퀴를 둘렀습니다. 너무 예쁘죠. 밑에도 또 그 와중에 아가 달고 있고 요기 아가가 지금 보이는 아이마도 한 4개 4-5개 달려있는데 와 어쩜 요런 예쁜 수영이 나올까요. 요 하나에만 커팅해서 번식을 해도 어마어마한 대품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즘에 번식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항울한 연꽃 네 6만 9천원입니다. 와 정말 예뻐요. 자 식물 사이즈가요 21입니다. 21 빨간색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. 네 요렇게 하분도 요기 해바라기 하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아우 예뻐요 정말. 자 7번에 웨딩드레스라는 아이 6만 9천원입니다. 7천여분에 심어져 있는데요. 하분이 깔끔합니다. 단화하면서. 자 웨딩드레스 색감 네 너무 항울하고 예쁜데요. 요 아이 풀 읽기 보세요. 네 달기는 정말 사랑이에요. 어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요 아이들. 자 제일 큰 입장까지 23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자 요렇게. 지천녀분에 6만 9천원입니다. 자 8번에 온슬로우라는 아이가 목단분에 5만원입니다. 하분과 보석도 한번 보시고요. 전체적인 수영 보시고. 와 온슬로우가 색감 예쁩니다. 예뻐요 요즘에. 너무 예쁩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 16.5입니다. 왕얼큰이 수영에. 아이고 수영도 예쁘네요 요 아이가. 빽빽하게 맑고 깨끗한 뽀샤시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열두. 네 가격은 5만원이에요. 하분도 한번 보시고요. 9번에 캐비어라는 아이가 7만 8천원입니다. 로망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. 자 캐비어라는 아이 요거 보실게요. 아유 네 입장이 덩글덩글해지면 거기다가 볼을 살짝 불키면 너무 예쁜 얼굴이 나옵니다. 자 지금도 아주 예쁘죠. 22 나옵니다. 22. 캐비어 7만 8천원이에요. 자 보금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아이입니다. 자 10번에 누다금입니다. 앞전에 요아이 판매가 되고 다시 또 식재를 하신 아이라고 하는데요. 자 얼굴 수영 보시고 금기도 확인해 보시고 맑고 깨끗하죠. 예쁩니다. 자 6만 8천원이에요. 또 소아가가 네 예쁜 장미꽃을 만났네요. 자 식물 사이즈가 네 요렇게 한번 재보니까요. 어 16 내지 17입니다. 네 가격은 6만 8천원이에요. 자 꽃같이 예쁜 누다금이네요. 11번의 드로잉이 와 요거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. 정말 네 인기쟁이입니다. 요즘에 대품들이 어 11두인 드로잉 가격은 네 9만원입니다. 요렇게 어 밑에 땅이 안보일 정도로 빽빽한 수영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 하분도 한번 보실게요. 하분이 꽃그린 분이 멋지게 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와 요 하분도 상당히 네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드로잉 가격은 9만원이에요. 자 식물 사이즈가 24입니다. 24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. 12번의 실루엣이란 아이 3두입니다. 지천녀분의 5만 6천원입니다. 자 위에 얼굴 한번 수영 한번 보시고 자 옆에 4두군생이네요. 색감도 아주 뽀사시한 핑크톤이 핫핑크 색감이죠. 요거 지천녀분의 4두군생 네 너무 예쁩니다. 통통하니까 자 14예요. 가격은 5만 6천원입니다. 13번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숯분의 6만 5천원입니다. 4두군생인 아이 와 앞전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사장님 키우시는 거 너무 멋진 아이들이 저렇게 있죠. 보고 제가 반했는데 자 요아이가 네 숯분을 만나서 4두인 아이 6만 5천원입니다.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식물 사이즈 19입니다.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자 요렇게 6만 5천원입니다. 14번에 요아이가 캣트샤리랄 아이 아유 네 잘 네 달궈진 얼굴에 우와 손톱이 카리스마 뿜뿜입니다. 요거는 4두인가요? 네 가격은 8만원이고 화분 한번 보실게요. 화분과 화분이 너무 예쁘네요.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아유 네 요즘에 네 요렇게 약간 전통미가 느껴지는 장신구가 요게 그림이 그리지가 있네요. 와 예쁩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 21입니다. 21 위에서 한번 보시고 캣트샤리 네 가격은 8만원입니다. 15번에 더스티 로즈란 아이 3만 6천원입니다. 4두인 아이 자 위에서 수영 한번 보시고요. 예쁘죠. 자 요기 한번 보시고 네 3만 6천원입니다. 더스티 로즈 네 화분이 아주 네 독특하고 예쁘죠.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5입니다. 15 색감도 예쁩니다. 자 요아이가 16번에 페어리 가든이란 아이 아트방분에 7만 5천원입니다. 자 요기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니까 어 예쁜 색감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.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7만 5천원입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4이네요. 요즘에 에어니엄스 가이들이 너무 핫하고 예쁘니까 네 보그마에서도 올겨울 네 행복하네요. 7만 5천원이에요. 17번에 핑클 루비란 아이 자 화분도 멋스럽습니다. 아주 고급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위에 핑클 루비가 빨갛게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얼굴도 수 상당히 많고 자구가 많이 나와있네요. 자 6만 3천원입니다. 식물 사이즈가요 네 15 내지 16이에요.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아유 예쁩니다. 17번에 핑클 루비 가격은 6만 3천원이에요. 자 18번에 샤이닝 철화 요거 명화분인 집분인데요. 6만 3천원이에요. 자 요거 샤이닝이 또 펄감이 있어서 아주 맨질맨질하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. 요렇게 예쁜 수형을 빽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 20이에요. 20 사이닝 철화 네 가격은 6만 3천원입니다. 19번에 핑크베라 가격은 4만원이에요. 자 요렇게 핑크베라 얼굴 한번 보시고 통통합니다. 또 요아이 달궈지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인데요. 자 식물 사이즈가 총 21입니다. 가격은 4만원이에요. 자 위에 수형 한번 보시고요. 네 하분도 한번 보시고 19번입니다. 네 가격은 4만원이에요. 자 20번에 득양갈매기가 아 네 예언부 요거 와 네 다리가 긴 하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. 네 4만 5천원입니다. 득양갈매기 자 예쁜 색동저고리가 생각나는 네 고런 색감이죠. 자 요렇게 전체적인 수형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가요. 총 네 22 내지 23입니다. 자 위에서 수형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. 21번에 할로윈이 2만 5천원입니다. 화분 한번 보실게요. 네 꽃이 네 한무더기가 네 요거 흘러내리는 듯이 멋진 수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. 네 16 내지 17입니다. 예쁘죠. 할로윈 가격은 2만 5천원이구요. 22번에 황금염자라는 아이 노랗게 네 물들어 있습니다. 자 요거는 네 3만원이에요. 자 여기 네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황금염자 자 식물 사이즈가 21입니다. 21 자 위에서 한번 수형 보시구요.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. 23번에 앙벌리 3두인 아이가 5만 4천원입니다. 네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. 네 요렇게 해바라기 사각뿐이 아주 예쁘죠. 그리고 앙벌리 얼굴이 3두인데 정말 예쁩니다. 너무 예쁘죠. 자 식물 사이즈가요. 네 18 내지 19입니다. 네 앙벌리 3두 5만 4천원이에요. 자 요 아이가 24번입니다. 자 춥스 쌩얼인데요. 자 목대 수형을 이루고 있어요. 가격은 3만 3천원인데요. 자 요거는 네 6두이죠. 6두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투톤으로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자 20입니다. 지금은 약간 초록초록한데요. 자 앞으로 더 봄에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 6두입니다. 3만 3천원이에요. 25번에 라즈베리 아이스 철하 4만 3천원입니다. 위에서 한번 보실게요. 자 요거는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. 자 라즈베리 아이스 철하 4만 3천원입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. 네 16.5 아주 빽빽하게 틈없이 요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네요. 철하 역김도 보시고 쌩얼도 보시고 네 4만 3천원입니다. 자 26번에 주피트란 아이가 3두이구요. 가격은 3만원입니다. 자 요거는 네 빨간색 분의 식체가 되어 있는데요. 와 주피트 네 3두 매우기 자구가 두개가 달려있나봐요. 자 한바퀴 아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요쪽에 약간 네 형태가 네 벌어져 있죠. 네 자구가 두개 달려있습니다. 요거는 12 내지 13이구요. 네 주피터 네 몸값이 아주 그였던 아이죠. 3만원입니다. 27번에 네 아트방분의 헤라 6두인 아이 4만 7천원입니다. 자 요거 한번 보시구요.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죠.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고 자 화본도 한번 보시고 얼굴이 네 4두 아 밑에 4두가 4두이구요. 5두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 16이에요. 헤라 6두 4만 7천원이고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. 예쁘게 식체가 되어 있습니다. 자 28번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급 네 4두인 아이가 6만 8천원입니다. 자 옆에서 얼굴 한번 보시구요. 자 거느리시죠.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요 18입니다. 아유 예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급 네 가격은 6만 8천원이구요. 큼닥한 얼굴이 아주 독보적입니다. 네 예뻐요 정말 너무 자 29번에 핑크플로라라는 아이가 깨끗한 얼굴에 통통한 수영에 정말 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요거 지천녀분을 만났구요. 예쁜 깔끔 단아이네요. 자 5만 3천원이에요. 자 제일 긴 사이즈가 17입니다. 17 핑크플로라 4두 요렇게 보시고 5만 3천원입니다. 네 30번에 터치힘이란 아이가 열두 네 12도이네요. 자 3만 4천원이고 자 하분도 한번 보시구요.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15 내지 16입니다. 가격은 3만 4천원이에요. 자 30번이구요. 아유 네 요거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31번에 매직잼골드 희야분을 만났습니다. 3만 1천원이구요. 자 하분도 한번 보시구요. 아주 화려하고 예쁜데 요즘에 매직잼골드가 노랑노랑하니까 정말 예쁘더라구요. 자 식물 사이즈가요 12이구요. 자 요렇게 되니까 13입니다. 네 수영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3만 1천원입니다. 자 32번에 수영이 요거는 3만 4천원이네요.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하분도 약간 삐딱하죠. 돌려볼게요. 아 얼굴에 맞춰서 네 요게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자 왕얼크니 수영이 아이고 조심조심 자 17입니다. 보편적인 사이즈 12이구요. 자 아가얼굴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수영 네 가격은 3만 4천원입니다. 자 요기가 정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3번에 비욘세의 무지개금이 사두인 아이 4만 9천원입니다. 자 33,000원이구요. 자 하분도 한번 보시고 요렇게 굽다리가 있구요. 그림이 가을이네요. 멋집니다. 자 얼굴은 4두에요. 저거 식물 사이즈가 네 16입니다. 네 무지개 비욘세금이 또 더 달구어져서 얼굴이 예쁘면 확 피어나면 정말 예쁜 아이죠. 네 요게 4만 9천원이에요. 하분을 요렇게 잘 어울립니다. 34번에 핑크 할인금이란 아이 5두입니다. 7만 8천원이에요. 자 하분도 한번 보시고 자 로망분의 장미꽃이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옆에서 한번 보시구요. 그리고 네 얼굴도 한번 보시고 둘, 넷, 다섯 네 5두입니다. 5두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. 13 핑크 할인금 5두 가격은 7만 8천원이에요. 26번에 탱크벨 2만 6천원이구요. 자 요거 하분도 한번 보시고 희야분을 만났습니다. 자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13입니다. 14 네 가격은 2만 6천원이에요. 자 탱크벨이구요. 자 36번에 홍매화철화입니다. 네 4만 3천원이구요. 하분도 한번 보시고 홍매화철화가 통통하니 아주 예쁜 색감이 트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위에 철화역김도 한번 보시고 아유 매력적이네요.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. 17 내지 18입니다. 홍매화철화 가격은 4만 3천원이에요. 어 37번에 메비우스 2두 군생인 아이입니다. 2만 8천원이구요. 예쁜 그림을 만났습니다. 자 요렇게 예쁜 하분에 메비우스 2두가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가 요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약간은 깨순이 네 피멍도 들어가 있는데 매력적이죠. 자 요거는 14입니다. 메비우스 요 예쁜 그린분에 2만 8천원이며 가격 네 아주 나쁘지 않죠. 38번에 벨라도나라는 아이가 3만원입니다. 한번 보시고 육두인 아이 벨라도나 색감도 아시죠? 뽀샤시한 핫핑크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. 자 밑에 요기 아가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 13이에요.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. 자 요것도 한번 보시구요. 39번에 모라니 아 예쁘죠.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이 사두인 아이입니다. 3만원이에요. 예쁜 화분을 만났습니다. 그린분에 요렇게 식재가 되어 있구요. 자 사두인 아이 2두도 좋은데 4두씩이나 자 13입니다. 옆에 자구 하나 더 나오는 것 같구요.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. 자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. 40번에 크라시안 아이러니라는 아이가 18,000원입니다. 자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. 예쁜 요런 네 화분에 사각분이네요. 네 요 아이가 또 보라보라 아니면 핫핑크 또는 핑크톤으로 물이 들어가니 예쁜 아이죠. 자 11입니다. 가격은 18,000원이에요. 자 앞에서도 네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구요. 41번에 홍등이란 아이 명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3만원이구요. 자 빨간색 바탕에 예쁜 꽃그림이 요렇게 덜꽃과 같이 아 화분도 예쁘네요. 자 홍등은 통통하면서 연꽃 모양을 한 수영에 예쁜 색감이 나오는 아이입니다. 자 식물사이즈 10이구요. 너무 예뻐요. 가격은 네 3만원입니다. 자 한번 보실게요. 42번에 어 레드 환타지아란 아이 2만 3천원입니다. 네 3두인 아이인데 자 살짝이 비켜볼게요. 와 색감 예쁘죠. 자 하분도 한번 보시고 네 노랑분에 아 빨간색이 만나니까 정말 예쁘네요. 2만 3천원입니다. 가격도 좋아요. 자 식물사이즈가 14 내지 13입니다. 자 뒤에 예쁜 아이 얼굴 한번 더 보시고 아이고 색감도 예쁩니다. 2만 3천원이에요. 43번에 신데렐라 입니다. 가격은 2만원이에요. 자 오두군생인 얼굴을 하고 있고요. 신데렐라 가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. 와 예쁘죠. 자 이거 화분은 이렇게 예쁜 네 연꽃도 있고 연밥도 있고 자 멋진 화분이네요. 이제 보니까 2만원입니다. 자 식물사이즈가 12입니다. 12 네 이렇게 신데렐라 가격은 2만원이에요. 네 요 아이가 네 44번에 양노금 입니다. 네 2종되어 있는데요. 라즈베리아이스와 같이 4만3천원입니다. 하나 아이는 토우아가이구요. 요 아이는 그냥 장미꽃이 몽홀이지는 화분인데요. 요 두아이 묶어서 4만3천원입니다. 네 예쁘죠. 자 전체적인 사이즈 요렇게 재니까 12 요렇게 재니까 10입니다. 44번에 가격은 2종에 4만3천원입니다. 네 45번입니다. 요 아이가 빅레이드 철아란 아이 3만원이에요.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. 자 위에 수영도 한번 보시구요.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요. 네 14 입니다. 14 45번이에요. 빅레드 철아 네 요렇게 화분과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고 3만원입니다. 46번에 화이트 고스티란 아이 자 통통한 입장에 약간 약간 볼을 불키고 있는데요. 요 아이가 고스티란 아이 오두 입니다. 2만3천원이고 고려분에 식재가 되어 있네요. 둘 넷 육두 네 육두이네요. 자구까지 꽃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고 있는데 자 식물 사이즈가 12.5 입니다. 12.5 네 화이트 고스티 23,000원입니다. 네 47번입니다. 요 아이는 봉황법사라는 아인데요. 소물렛뿐에 심어져 있습니다. 자 가격도 좋고 화분도 예쁩니다. 24,000원이에요. 얼굴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한 바퀴 돌려보니까 저 속으로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. 자 요거는 24,000원이에요.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. 식물 사이즈가 20 네 다시 음 요렇게 재니까 헷갈리는데요. 잠시만요. 자 요거는 뭐 18 내지 19입니다. 위에서 한번 보시고 아 여기 링구아스 뒷모습도 보세요. 뒷태도 너무 예쁘네요. 잠깐 보고 가고요. 자 48번에 시시밍이란 아이 홍조분에 29,000원입니다.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위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자구가 요렇게 옆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. 자 식물 사이즈가 13입니다. 시시밍 가격은 29,000원이에요. 49번에 요아이가 키싱이란 아이 팔뚜입니다. 네 가격은 24,000원이에요.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빨간색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자 식물 사이즈가 14입니다. 네 키싱 팔뚜 가격은 24,000원이에요. 50번에 핑크 크리스탈 이란 아이 핑크 크리스탈 자 요거 한번 보시고 24,000원입니다.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얼굴이 아주 큼닭하니 너무 예쁘네요.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2.5입니다. 자 12.5 촘촘한 입장에 핑크 크리스탈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51번에 고스티 아 금이군요. 요아이가 네 22,000원입니다. 고스티금 자 요거 얼굴도 한번 보시고 자 요기 수영 한번 보실게요. 14.5 네 고스티금 입니다. 가격은 22,000원입니다. 자 51번이에요. 52번에 로슈 라리아라는 아이가 29,000원입니다. 자 얼굴 얼굴 한번 보시고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. 네 많이 키가 네 볼록하게 바꾼기 수영을 멋지게 이루고 있습니다. 식물 사이즈 가요 15 입니다. 네 29,000원 이에요. 요렇게 한번 보시고 52번입니다. 29,000원 입니다. 자 53번에 요아이가 네 골드젤리란 아이 사두군생 인데요. 자 22,000원 입니다.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. 자 요거는 네 짱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. 자 보편적인 사이즈가 13 입니다. 사두군생 네 가격은 22,000원 이구요. 54번에 러블리로즈 11도 입니다. 자 3만원 이고 네 웃어요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. 요거는 재보니까요. 15 입니다. 자 요기는 아 러블리가 이렇게 얼굴에 아주 많이 달고 있는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데 묘하게 신기하네요. 자 웃어요 분에 가격은 3만원 입니다. 55번에 후레뉴 22,000원 입니다.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위에 얼굴 외두인 아이 얼굴 보시고 자 요거는 네 10.5 입니다. 후레뉴 가격은 22,000원 이에요. 56번에 요아이가 2종 입니다. 한아이는 아란타라는 아이고 요아이는 레인스타라는 아이입니다. 요아이가 레인스타 요건 아란타라는 아인데요. 자 요렇게 약간 엇박자가 나지만 그래도 네 요거 합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.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아 이 군생인지 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요거는 네 12, 13 자 요거는 네 12 아란타 네 레인스타 43,000원 이구요. 위에서 한번 보실게요. 사이즈가 큰덕 합니다. 20 요거는 요거는 3종에 23,000원 이네요. 57,000원 이구요. 자 연지곤지 10이구요. 자 요거는 네 11입니다. 자 요거는 네 식물 사이즈가 9인데요. 요렇게 57번에 3종에 가격은 23,000원 입니다. 자 천대전송 조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. 자 58번에 요아이가 브레이브 같습니다. 아 데비네요. 데비 자 멀로 샤넬을 아이 색감 아주 예쁜 아이 자 벤바디스 입니다. 요렇게 3종에 18 내지 19 인데요. 전체적인 사이즈 요렇게 한번 보시고 절대로 작은 사이즈 가 아니에요. 요렇게 3종에 23,000원 입니다. 59번에 라우이 누다 수아철아 요렇게 3종인 아이 가격은 23,000원 이에요. 좋죠. 자 요렇게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보시고 요거 앞에도 한번 하분과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23,000원 입니다. 자 60번에 3종입니다. 요아이가 핑클루비가 요아이고 요거는 마루닐 자 요게 루비 틴트가 있는데요. 3종에 가격은 23,000원 입니다. 21이에요. 21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루비 틴트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아 하분도 한번 조화로움도 보시고요. 네 3종에 가격은 23,000원 입니다. 네 요렇게 아주 착한 둥이 아이들도 찜할 수 있는 아이들 많죠. 아 그리고 분의 큰 사이즈 아주 앞전에 인기쟁이였 다고 하는데요. 자 예쁜 아이들 눈 힐링도 한번 하시고요. 자 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내일 사랑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